쟤가 뒤를 가지겠습니다 규정이 어떻든 간에 이번 임무가 끝나면 파티를 열어야겠습니다 진찰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우버워치 마라에서 엘피가 가장 좋아하던 캐릭터였습니다 아 거기선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그려졌지 현실은 그렇게 멋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엘피가 마음을 다잡지 못했을 때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건 좀 여러 생각이 드네 5 4 3 아직 2 1 어깨 시작합니다 고향감을 느껴봤습니다 저래요 양턴이 있어라 그거는 주의하고 정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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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정화장 는 정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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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그들은 안에 다 덮어낼 수 있습니다 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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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ㄷㄷ 아하 아하 파라시 잘 안 된다 이제 지금 어 파라 파랄킬 파랄킬 혼자 파라시 완전 잘했지만 근데 저 바티스트도 힐을 잘 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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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때 멈추기 내가 길이 엄청 잘 났지 ㄷㄷ 이번엔 이기했다 5, 4, 3, 2, 1 5, 4, 3, 2, 1 5, 4, 4, 3 5, 4, 4, 5, 4, 5, 5, 5, 5, 5, 6, 6, 7, 8, 9, 9, 9, 10 5, 5, 6, 7, 9, 10 5, 6, 7, 10 5, 6, 7, 10 5, 7, 8, 9 3 5, 8 5, 8 7 7 안 보여 아 추천레벨 상승 추천받나보다 어우 사실 이게 메르시 하더라도 타라가 잘해줘요 아 겨우 이겼네 아 진짜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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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